뭐야, 시작했네? 했어요 예, 뛸게요 저기 B, B, B 여기 B 지킬게요 B 지킬게요 아, 이거 지키기가 힘든데, 여기가 B, B, B B, B, B 잡았습니다 하나 1515에요 B 지킬게요 이쪽 많이 와요 저 죽은데 쪽 많이 와요 확인 이거 빨리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냥 시작을 해버렸구나 쟤가 저는 이게 삐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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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들어가요 아 여기 안에 셋 비 안에 셋 여기 한 명 들어와요 확인 삐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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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 삐인 거기 안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다 들어오실 필요는 없는데 오케이 먹었어요 A 방향에서 올 거거든요 이쪽 이쪽 확인 A 먹네 찰리를 안 먹는다는게 이거구나 찰리를 안 먹는다는게 찰리를 안 먹는다는게 A B 지키겠습니다 이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뢰 쟤네 되게 많이 밟았어요 저 오늘 지뢰로만 칠팔킬 한 것 같은데 예 예 연막이고 뭐고 연막은 던지는 것만 있으면 돼요 연막 최고가 저 이쪽 입구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줄었다 네 이쪽 방향 정면 어 들렸다 들어왔어요 많이 왔어요 어우 예 저 죽었어요 저 죽은 데 쪽 예 연막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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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돌았어요 이쪽 아 아 아 아 아 B B 인할게요 그냥 B 인 지뢰 지뢰 킬 어 샤크님 것도 같이 킬 오케이 오케이 지뢰 제가 발발봐야 되게 예 예 메딕이고 뭐고 다 가야돼 지금 지뢰는 B 공격하겠습니다 아 아 컷 없네 하나 컷 아 아 위쪽이에요 마나요 아 여기 여기 연막 안에 있는 거 중 잡았거든요 아니야 B 들어갔어요 저 B 인했어요 예 찰리 예 찰리 가세요 찰리 가세요 제가 지킬게요 여기 B 네 여기 지킬게요 저도 그냥 B 인했어요 저 B 인 네 연막 깔고 아 연막이 돼 지대 깔고 어 A는 뭐 먹어버렸구나 제 용기는 아카미하고 같이 있다가 P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마 왔어요 왔어 이쪽 방향 왔어요 왔어 왔어 아 얘네 이제 얘네 대처를 하네 이제 아까처럼 안 당하네 야 아무데나 다 까세요 꼭 생각하고 깔 필요도 없어 아 뭐야 아 저쪽이다 받았어요 아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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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요 예 비인 비인 비아나 비아나 비아 안해 얘 지금 살려요 여기 일찍은데 형님이 와서 저기다 정리했다 비인해요 비인 할게요 그냥 그냥 비 지킬게요 비 너무 멀리 나가시지 마시고 어 예 여기 정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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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정문쪽 여기 앞에 있어요 어 이거 대인질이 하나 어 미스프네요 비인할게요 비인 아 아 여기도 남부다 살려요 저희 비인할게요 지금 다 뚫렸거든요 계속 밖에 있어요 윤희님 나가지 마시고 지금 또 밟아 또 쟤네 또 킬 나왔어요 지뢰킬 제 것도 나왔어요 킬 제이비 시킬게요 아마 이쪽에서 또 올 것 같거든요 이쪽 방향에서 아 여기 갈게요 제가 살릴게요 빼고 네 이즈 낄게요 다시 찬박 좀 주세요 아 예 예 예 아 아 예 예 예 예 예 저희 아 나이스 지레 쟤네 계속 밟아요 지금 어 아이씨 아 잘못 슬픈했다 멀리갔어요 지금 또 지레킬 아 아잇 윤희님 앞에 윤희님 앞에 저기 있어요 윤희님 앞에 저기 있어요 오 아 긁었네 이거 아 나 이번 파는 젊었네 아까처럼 안되네 백협초 그정도까진 안되구요 1분 파 핀 아 이제 저기를 써 화염수류탄을 써 아니야 히트에다가는 아니고 히베기는 아니에요 네 미니면 가능해요 조금만 버티고 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는지 확인만 해주세요 전부! 그 objective! 전부 안에 있어요 할리 쪽에서 올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알팡 먹었구나 할리 쪽에서 왔어요 아니야 쏜다 쏜다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? 히트님 죽은 자리 에이 이쪽이요 여기 확인 네 지혜탄을 깔아놓고 아 많이 따라잡혔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갈게요 에이 가죠 갈게요 윤희님 가요 윤희님 차일리 아니 저희 알파가죠 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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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희님 알파 알파 갈게요 예 차일리보다는 작전 바꾼거 같거든요 얘들 붕괴파 에이 비를 안가네 윤희님 저랑 알파 같이 가요 윤희님 아파 가요 가고 있어요 아 저 컷 윤희님은 재오더 들으시고 예 차카이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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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더 들으시고 윤희님 오셔야 된다니까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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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해요 지금 예 가고 있어요 아 늦었어 늦었어 예 저기 스푼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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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예 가면 발자국 소리 여기 7에도 있어요 아 아.. 왠지님 저희.. 그냥 저희는 A 가요 A 가요 A 돌리거든요 지금 그럼 저희는 A도 지키대? A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냥 나 무시하고 들어가세요 아 죽었어요? 죽었어요? 네 앞에 그거 있었어요 기단처 B 인할게요 저희 다 다 인할게요 어차피 죽었으니까 리스폰할게요 빨리 리스폰해서 빨리 들어갈게요 저희 잡았고요 B인 잡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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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.. 정리야 아 이게.. 저게 제일 그냥 우리들 빼.. 빼이려고 그러는데 근데 한 두 명만 있어야 돼 둘.. 두 명? 근데 지금 붙은 경우 한 분 대씩 그냥 가야될거 이거 지금 붙은 경우 한 분 대씩 그냥 확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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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글렸다 아이씨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판 킬 못하네 이거 이기긴 이겨야죠 이거 B! B인! B인! 저희 정문으로 인할게요 저쪽 우리편 백업 있거든요 어차피 많아요 왼쪽에 어우 아 이번판 좀 빡세네 이번판 좀 빡시네요 2 인할게요 다시 편하시고 아니야 아니야 B 갈게요 그냥 저희 B 갈게요 저희 저희 B인 할게요 그냥 A 보지 마시고요 B 들어갈게요 지금 B B 아 1인 키티 될 것 같으면 이쪽 이쪽 아 양쪽에 샌드위치 B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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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 아 아 아 저쪽에 있다 뒤쪽에 계속 저쪽으로 오네 아 아 아 C 돌긴다 네 저희는 B 그냥 지키겠습니다 지뢰 계속 까시고요 지뢰 와요 이쪽 방향 이 점수 많이 좁혀졌는데? 그러니까요 이 판 치면 우리 전력 다시 바꿔야 돼요 아니 아니에요 당장 다른 것도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바꿀기 앞에 차 트랙 쪽 하나 있어요 이쪽에 트랙 쪽 하나 있어요 저 이거 전력 실패가 아니라 이번 판에 조금 호흡이 안 맞았어요 아 이거 보여? 그런 거 같긴 한데 높여졌어요 지켜야 되네 이제 네 지켜요 저희 그냥 2등 치켜야 되네 BC도 치켜야 되네 네 확인 아 저 이거 수비가 안 되는데 이번 판 네 계속 저희 B 지킬게요 그래도 네 조금 이번 판 힘든데 저한테 스폰하세요 저한테 스폰 저한테 스폰 윤님 더 빨리 네 들어갈게요 들어가요 들어갈게요 같이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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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세지 마시고 인 네 여기 있잖아 아 네 어 칼팡 당했어요 그래서 부활이 안 되는구나 칼팡 당했어요 그래서 부활이 안 되는구나 응 칼팡 당했어요 저희 지금 조금 필사적으로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조금만 더 기운 내죠 어 A 돌린다 네 네 네 왜냐면 뒤쪽으로 올 때 확 뚫리더라고 저희가 네 그니까 그쪽이랑 요쪽 A 방향에서 오는 쪽 어쨌든 네 네 깠어요 하나 따라 올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네 진짜 이렇게 열심히 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네 오케이 이쪽에서 나와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이겼다 전이 상실했다 이제 다 먹었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다 실.. 아시죠 찰리요? 월공포 저희 실전에 더 강한 타입인 것 같아요 연습보다 어우 얘 준비하고 있네 끝 끝 끝 끝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야 된다면서요 네 기다리면 되는거죠? 아니 방만 옮기면 되는거죠? 체킹방만 네